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타이그라 퓨리 골드 챌린지 두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도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팀을 이렇게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대로 첫 번째 타워 했던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셋팅 무조건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뭐라도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탄 끝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번째 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번째 탄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보상이 있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탄 들어갑니다 자 세번째 탄 끝났습니다 오늘 보상도 받았구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탄 상태 이상이 걸렸죠 리제너레이션 에너니스 리제너레이 헬프 오버 타임 리제너레이션은 회복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네번째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pec في 목illy 고른 체력ission ur 자 이렇게 해서 네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자 두번째 타워 3분의 1 원료부장으로 4,000코인을 얻었습니다. 다섯번째 판 들어갑니다. 다섯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네 망아봤자죠.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섯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여섯번째 판까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일곱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그럼 일곱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그럼 일곱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자 그럼 일곱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자 그럼 일곱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네 조금이라도 제가 빨리 끝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곱번째 판 보상을 받았구요. 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덟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. vampires,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your own. 자 흡혈기, 흡혈기 상태가 걸린 겁니다.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한다 이거죠. 자 여섯번, 죄송합니다. 여덟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5천코인을 얻었습니다. 두번째 판은 3분의 2 완료 보상이죠. 자 그럼 아홉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그럼 아홉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자 그럼 아홉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자 그럼 아홉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아홉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자 쌍쿠나이 네 이렇게 하구요. 자 열 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열 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열 번째 판까지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열 번째 판까지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. 2초, 1초, 4, 땅, 땡, 11, 11번째 판 들어갑니다. 아홉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아홉번째 판을 끝냈습니다. 자 막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조합이죠.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조합을 하겠습니다. 자 열 두 번째 판이죠. 마지막 탄. injured. one of your special attacks is disabled. 자 당신의 특수기중 하나는 사용불가가 되었습니다. 부상을 당해서죠. 자 부상상태에 걸린 겁니다. 열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열 두 번째 판 하면서 오늘 보상도 받았습니다. 자 두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2만 코인을 얻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판까지 모두 끝냈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타워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